만복의 거론이 되시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느님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릇으로 소임받게 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과 긍률의 마음으로 내부의 욕설을 내 몸과 같이 베풀며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열리는 호산나 전도대회를 아버지 하느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이동훈 목사님 축복하시고 한국과 시차로 피곤하실 텐데도 강경케 하시며 주신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계신 지구촌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며 3일간의 집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은혜가 넘치는 전도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회의 장소를 제모해 주신 한수만 교회에 감사를 드리며 지역사회의 귀한 성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물질을 흠량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넘치는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전도대에서 드리는 물질은 유저지 교협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수건 사업인 교협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을 귀하게 쓰인 받을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유저지 전교회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협회관이 꼭 건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헌신하시는 교협회장님과 임원진 그리고 이사진 모두에게 강건적으로 붙들어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하시며 이번 집회를 통하여 듣는 말씀 붙잡고 모두 은혜가 풍성한 귀한 전도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항상 저희 믿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믿음을 주시길 원하며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